한국전기안전공사가 어제 서울 여의도 페아몬드 엠베서더 호텔에서 2023 대한민국 전기안정 대상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전기안전대상은 산업통산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에너지안전분야 최대 행사입니다. 이번 자리에서는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 관리를 통해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유공자를 포함해 정부와 국회, 산업계 주요 인사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지원 사장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고 미래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전환으로 전기안전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이뤄나가겠다며 미래에너지환경변화 대응에 필요한 연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